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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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외툼작가 와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와나나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은 목소리 좋고 게임 잘하고 견자이님 안녕하세요 왜 그러고 앉아있는건데 아니 뭐 말해 너 목소리 많이 들려달라고 하시잖아 진짜 그딴 갑분사 좀 하지마 오 멋있다 그치 박수 좀 빨리 나 성대모사 할 수 있는거 하나 있어 내 허벅지 성대모사야 나 성대모사 다같이 나간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자리메쳐 다같이 다같이 나갈까 차이아 들어와 차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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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을 리액션 하면서 방송하는데 캠핑을 안하니까 상당히 못봐 남자분들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자이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야아! 내 이름은 견자이! 견자이! 아까 그거 클립 따놨거든요 내일 바로 수출 갑니다 혼인이 한 건데 뭐가 문제지? 뭐였어 응? 뭐였는데? 응? 무슨 소리지? 아 안 돼 자이님 점점 땅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아 뭔 소리야 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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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아 됐다 조심해요 떨어지면 치크게 낫죠 뼈 다칩니다 너 의자 조심해야 돼 떨어지면 자이님 떨어져 타! 자이님 돈 잡아요 안 타요 안 타요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자 자희로 드롭이래 야무아져 자희로 드롭이래 아 은 consonöm 자 지금부터 자었나 Azure듈롭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칠 어 올라가네요 하나 둘 셋 아이 달다 여러 Hindi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형님은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주세요 그러면 진짜 완벽한데 빠지라는 거야? 어떻게 하라는 거야? 이렇게 붙으라는 거잖아 오라는 거잖아 그래 아 빠지라는 거다? 아 미안합니다 손씨라고 해서 섰습니다 이게 뭐야? 하이 자이님 아까 여기 잠깐만 어? 야 자이 어디 갔냐? 어디 갔지? 아니 아까 옆에 있었는데 자이님 보신 분 없어요? 어? 자이야 자이? 자이님? 아 야 다시 다시 와장 눈 돌리지마 중간에 그분이랑 눈 맞춰서 어 고마워 형 너 그러다 죽는 거야 응 캠 속에 있는 나랑 눈 맞춰야지 안녕 완화 가야 하나 둘 셋 후이 하나 둘 셋 후이 아 재밌었어요? 후후 야 나 진짜 경찰 부를까? 경찰 부러야 될 거 같은데 어? 어? 그러다가 방송하는 도중에 데바되는 현실 아 갈고리에 손이 안당는다고요? 뭐 누가 man 기침소를 해. 자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야, 너 대단하다, 진짜, 너 너무 대단해, 야, 이 형, 야, 조절이 되구나, 오케이. 어이, 누구야? 너 나 코스프레 한 거야, 지금?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? 이거 하는 거야? 아니, 지금 코스프레 한 거야? 나 지금 흉내내는 거야? 안녕하세요, 견자입니다. 말보를 해도 지금 열둘 거 피고 왔어요. 이제 피는 게 운이 좀 나네. 여러분, 우리 견자단 모두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아니, 지금 뭐 하는 거야? 야, 야. 나와봐, 와봐. 나와봐. 나와봐, 나와봐, 나와봐. 핥히는 건 아니고. 나나 데려왔어. 어! 어. 나나 왔어, 나나. 나나야, 너 거기서 뭐해. 뭐야? 어? 이거 약간 덜 갈린 거 같은데? 야, 야. 갖다 버려야겠네.. 기다려면 다시 얘 얼려가지고 다시 조각해가지고 데리고 올게 그래 자 들어가 너 이제 들어가 제 왼팔입니다 와 놀라지도 않는데? 뭐야 이거? 물 켜야 그냥 누구 있어? 계세요? 웃었어 으어어어어 우리가 못 찾았다 응 그달래봐 손전등이 이런데 있어 어디있어 여깄네 뭐 뭐 불을 켜야한다고? 불 껐는데? 어 여깄다 아아 아 이렇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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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여깄다 어 어! 야 그러면은 문을 봉쇄하고 불을 끈 다음에 다시 한번 없죠? 문 열었죠? 왔죠? 그러면은 뒤통수 간 다음에 문 봉쇄하고요 다시 왔죠? 불 끄고 갔다가 다시 문 봉쇄하고요 자 없죠? 문 열었죠? 문 닫고요 봉쇄죠? 문 열었죠? 문 닫죠? 봉쇄죠? 들어왔죠? 안 들어왔죠? 문 다시 열었죠? 뒤로 가죠? 문 닫았죠? 봉쇄죠? 문 열었죠? 나 뒤로 가죠? 문 닫았죠? 봉쇄죠? 뒤로 갔죠? 문 열었죠? 문 밀어서 닫아버리죠? 봉쇄죠? 문 열었죠? 나 다시 뒤로 가죠? 닫았죠? 봉쇄죠? 문 열었죠? 나 다시 뒤로 가죠? 문 닫았죠? 봉쇄죠? 문 열었죠? 나 다시 뒤로 가죠? 문 닫았죠? 봉쇄죠? 문 열었죠? 나 뒤로 가죠? 문 닫았죠? 봉쇄죠? 문 열었죠? 다시 닫아버리죠? 봉쇄죠? 열었죠? 닫았죠? 봉쇄죠? 열었죠? 닫았죠? 봉쇄죠? 열었죠? 닫았죠? 봉쇄죠? 열었죠? 나 뒤로가죠? 문 닫았죠? 봉쇄죠? 그냥 문 안 열고 들어왔죠? 문 열죠? 닫았죠? 다같이 봉쇄죠? 그냥 뚫었죠? 나 다시 문 열죠? 닫았죠? 봉쇄죠? 그냥 이젠 말도 없이 와버리죠? 이 공포 게임이요? 아니 저희가 하면 아니죠? 뭐야? 여깄다 오오! 됐겠다! 제가 다이 대신 했겠습니다! 자 그러면 두 번째 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니가 아세요 흐흐흫핰 어? 누가 웃었어? 물 어여 있다 어색É 그러리 야ī 시상위라 야 야 노트نا 졸렸어 야 너 때문에 왜 불거덧어? 확인해. 돌아다녀 웃을땐 가지 어? 누가 웃었어? 아저씨가 웃었어! 으아아아악!!! 병신같은 새끼들해! 병신같은 새끼들해! 잠깐만! 아니 아저씨한테 병신.. 아저씨한테 병신이라니요! 에? 아니.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저희 이제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그러면 마무리 방종송 듣고 이제 저희는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